도착하자 와! 머리 맞지 마! 머리 안 맞았어 와 봐 와 봐 됐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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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는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고요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 아 아 파 입니다 슥 warum 어딨다 어딨어 gonna 잘 아 이거 으 공격! 공격! 야 이 공격 말고 물 안 넣기 필요하겠다? 공격! 공격! 자! 여튼 저는 공격! 인탈 의상 공격! 자! 다시마가 왜 뛰어났습니다?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비효 하아 하아 9 네 제가 더 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뭐야? 뭐야? 아무 날에도 왜? 다 붙여서 뭐랄까? 저한테 부스에서 본거 제 부스 정치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 말이면서 네 맞습니다 진물은 나쁠 겁니다 진물은 나쁠 때 나오는 겁니다 진물은 나쁠 때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자마자 삼싱 하 gucken 삼싱 하신 삼싱 하신 captain 삼싱 하신 삼싱 하신 삼싱 하신 리허! 됐어 천천히 돌아가야겠다 아침에 잠깐만 자고여러면 자고여러면 어떠세요? 머리 만지지마 하지말라고 호마 머리 만지지마 호마 머리 만지지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제가 재협씨 너무 못생겼습니다 와우 자국 쓰려면 입안의 세균이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한 수치로 만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 또 마시기 말고 양치를 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퇴원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안 쉬고 가면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동네가 난다고 하죠 동네가 난다고 하죠 세일 누나는 게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네요 그렇게 해서 유아